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남미세의 최종 진화 형태인 아들 미세의 아줌마 그리고 인생이 시궁창인 여인 두 명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우리 아들은 불쌍하고 너무 사랑스러운데 딸녀는 그냥 미워서 미치겠어요. 어디 저 멀리 섬에다 갖다 버리고 싶은데 혹시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원제 남편이 아들을 미워하니까 저는 딸내미가 밉습니다. 얼마 전에 집에서 돈이 없어졌어요. 아무리 봐도 도둑이 들어온 흔적은 안 보이는데 얼마 전 저희 남편이 서랍 안에 넣어둔 돈 뭉치가 통째로 싸그리 없어진 겁니다. 대략 한 50만원 정도 돼요. 그런데 남편은 무조건 중학생 아들내미를 의심합니다. 아니 의심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100% 확신을 해요. 이 자식이 아니면 그걸 가져갈 놈이 없어! 이러면서 말입니다. 그러자 우리 아들은 아이고 불쌍하게도 억울하다고 눈물을 뚝뚝 흘려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저희 남편이 이럴 때마다 그렇습니다. 불쌍한 아들을 미워할 때마다 저는 반대로 딸내미가 너무너무 미워져요. 도대체 저도 이게 무슨 마음인지는 모르겠는데 딸에게 막 분노가 생기기도 하고 뭔가 정체모를 이상한 원망이 생기기도 하고 그냥 이 모든 전부 모든 것들이 딸내미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매사 하는 짓거리마다 너무 믿고 짜증나고 특히 남편이 평소에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데요. 그런 사람이 딸은 또 절대 의심 안 하고 아들만 이렇게 의심을 하고 족치니까 막 엄청난 분노가 생기면서 우리 아들이 한없이 불쌍하고 동시에 딸이 너무 믿고 싫습니다. 미치도록 미워요. 그러니까 그냥 이 모든 게 남편이 원흉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남편과 딸이 사이가 좋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또 그건 아니거든요. 딸도 저희 남편 지 아빠가 폭력적이고 언어가 거칠어서 되게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남편은 묘하게 딸하고 아들 중에 아들에게만 훨씬 더 가혹해요. 사실 그래요. 저희 아들이 평소 사소한 거짓말을 종종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어요. 아니 거짓말을 하든 안 하든 우리 애가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아니라고 하는데도 계속 무조건 틀림없이 아들이 했다 이러는 게 너무나 밉고 또 그러는 와중에 딸은 또 왜 이렇게 미운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확 어디 저 멀리 외딴 섬에 갖다 버리고 싶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미워요. 딸이 무슨 잘못을 했나라고 싶지만 자기 동생이 저렇게 엉엉 울면서 죽어도 아니라고 하는데 누나라고 하나 있는 게 편도 안 들어주고 입을 꾹 쳐닫고 있는 꼬라지가 너무 괘씸하고 아니 솔직히 딸아이가 범인일 수도 있는 것 같고 점점 뭐랄까 딸에 대한 미움이 커지는데 이게 결국엔 다 남편놈 때문인 것 같아서 더 미쳐버리겠어요. 불쌍한 우리 아들만 조지고 도대체 이런 제 감정을 어찌 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뒤에 하나 더 있어요. 댓글 1번 아니 객관적으로 봤을 때 평소 거짓말을 자주 하는 아들을 의심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아줌마는 그냥 남아선호 사상이 지배적인 사람이라 아들만 편애하는 거고 그냥 한마디로 아들 밑에 말이에요. 2번 아줌마 말 똑바로 하세요. 이건 네 남편 때문이 아니고요. 그냥 아줌마가 미친 거예요. 얼른 병원에 나가세요. 3번 이 그지 같은 것들이 끼리끼리 만나가지고 새끼를 까고 사는 거 진짜 짜증나고 짜증나고 엮였구만? 아니 애들은 뭔 죄냐? 저지경으로 남음 당해가지고 자라다가 나중에 딱 직업 부모 같은 폐급으로 완성되겠지? 얼씨구 4번 진짜 애들만 불쌍하네. 아니 어쩜 이렇게 애매애비 중에 정상이 하나도 없어 그래? 아이고 재수도 오지게 없지. 5번 아니 아줌마 이가 아들을 편애하니까 그래서 딸이 구박을 받았으면 하는 거지. 그게 네 속마음이지. 왜 남편 탓을 하고 그래? 너나 남편이랑 끼리끼리 잘 참 만났는데 아이고 애들만 불쌍하다 정말. 6번 바로 이게 아들 마음들이 문제죠. 꼭 보면 항상 그래. 지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으면 저렇게 아들을 그 대용품으로 끼고 돌더라고. 상식적으로 남편이 아들한테 더 엄한 것은 맞는 거예요. 아들 통제하는데 딸보다 더 큰 에너지가 요구되는 건 사실이니까. 게다가 평소 거짓말 자주 한다며. 그리고 아들이 불쌍하다고 딸이 미워진다는 논리라면 님은 딸과 아들을 이미 동등한 자식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7번 어이구 여정여 그지같은 남미새들은 결혼을 해서도 이 지랄을 하면서 사는구만. 어이구 심지어 상대가 딸내입니다 딸내입니다. 환장하겠니. 도대체 애들은 뭔 죄로 이딴 그지같은 집구석에서 태어난 걸까. 어이구 8번 아니 저기요 미친언니 얼른 병원이나 가세요. 만약 정말로 아들이 억울한 거면 니 남편은 쫙 쳐야지 왜 불똥이 그렇게 튑니까? 그렇죠. 9번 솔직히 말해봐요. 쓴이가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이 우리 귀한 아들내미를 낳은거지. 10번 아니 남편이 아들 미워하는 거랑 그게 뭔 상관이래? 미친거야? 11번 지금 이게 뭔 개소리세요. 이건 그냥 아줌마가 무지성으로 아들을 편애하는 거잖아요. 세상 귀하신 아드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저 쓸모도 없는 딸녀는 대신 구박을 받아야 하고 아들님 수발도 들어주고 지가 알아서 노비처럼 종로를 더하고 슬슬 기어야 되는데 그러질 않아서 화가 나는거죠. 맞잖아요. 거기다 니 남편이 딱히 딸을 이뻐하는 것도 아니라면서요. 그러니 쓴이의 추악함을 남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그냥 니 탓입니다. 그냥 니가 자식을 차별하는 사람인거고 전형적인 아들 아들 우리 귀한 아들 저 쓸모음 딸념 갈아가지고 우리 아드님 잘 키워야지 하는 남미세 아니 아들 미세일 뿐입니다. 12번 돈 지가 훔친거네 13번 남편한테 사랑 못 받아 딸내미 질투하는 전형적인 여정이야 지속으로 난 친딸도 이럴진데 나중에 아들 결혼 후 며느리 생기면 어떤 미친 짓거리를 할지 감히 상상도 안된다 어이구야 두번째 사연입니다. 내용은 전혀 다른데 그냥 여자가 미운 여자 그거에요. 언제 돌싱 의사만 골라서 만나는 미혼 친구 이 친구가 의사만 만나 오긴 했는데요. 뭐 얼굴이 여신급 그정도는 아니지만 그냥 누가 딱 봤을 때 오우 뭐 괜찮네 고급지다 이런 느낌이긴 해요. 뭐 가끔 연예인 누구 닮았다 이런 소리도 듣기도 하고 여하튼 이 친구가 자기는요 보통 사람이랑은 절대로 결혼하기 싫대요. 전문직을 원하는데 그 중에서도 의사랑 결혼하고 싶대요. 근데 미혼 의사들은 눈이 너무 높고 또 자기는 나이가 많아서 미혼 의사들까지는 결혼까지 갈 확률이 별로 없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 참고로 저희 89년생입니다. 34, 5 그러네요. 전략적으로 돌싱 의사만 골라서 만난다 하더라구요. 뭘로 어떻게 만나는지는 몰라도 사실 이 부분이 더 음침하고 뭔가 그지같고 소름끼쳐요. 아무튼 뭔가 되게 속물 같은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근데 또 너무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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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니까 가끔씩 이상해 보이기도 하고 아니 그냥 변태같고 게다가 이 친구 집 못사는 거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잘 사는 집인데 그런데 뭐 개혼을 해줄 만큼은 돈은 없다 이러면서 미혼은 안되겠대요. 아무튼 제가 궁금한 것은 여러분 주위에도 이런 사람이 정말 있나요? 혹시 제가 너무 순진한 건가 싶어서요. 댓글 1번 그래서 니가 저 듣고 싶은 말이 뭡니까? 너는 순진한 게 아니라 되게 사악한데 친구가 하면 나쁜 불법을 저지르는 것도 아닌데 질투에 눈이 쳐맞어가지고 욕먹이고 싶어서 글 쓴 거 다 티나요. 이 여정녀야. 그지같아. 그러니 그냥 부러움이 부럽다고 솔직하게 인정을 해요. 뭐요? 아니라고요? 진짜 부럽지 않은 사람은 그냥 아 그래? 이러고 맙니다. 너는 지금 부러워 미치는 거잖아. 다 티가 난다고. 내 댓글 100% 동의합니다. 내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보고 글에 논점도 없고 명확한 방향성도 없는 이런 글에서 뭘 바라는 거야? 아니 그래도 니 친구는 본인 나름 아니지. 저런 필사의 노력이라도 하고 있는데 넌 뭐냐? 할 일이 그렇게 없냐? 여기다 친구 함담이나 싸지려고 진짜 걔 한심하네. 진짜 걔 한심하네. 시궁창이야. 5번. 그러니까 너는 오지게 못생겨가지고 친구처럼 의사를 못 만나서 화가 난다 이거 아니야? 어이구. 말을 참 어렵게 해. 6번. 님 혹시 니 친구가 어플로 의사들 만나는 것 같다는 식으로 사람들이 추측하게 만들어서 친구 욕 보이고 싶은 겁니까? 그냥 신부가 걔 못대 처먹고 고약하고 무식한 건데. 그러면서 순진하다고 포장질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안쪽 팔려요? 사람들이 바본 줄 알아. 8번. 제가 너무 순진한 건가요? 이지랄. 순진한 척 하는 거 뻔히 눈에 보이는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여우 흉내를 내고 싶은 걔 멍청한 곰년이지 뭐. 아이고 어떻게 해서든 지 친구가 억지로 후려치는 거 진짜 개짜나다짜네. 10번. 이거는 친구가 똑똑한 거죠. 본인의 주제와 분수를 정확히 알고 머리 잘 써서 자기를 만나 줄 것 같은 의사들만 딱 골라가지고 만나는 거잖아. 아니 그리고 다 떠나서 니가 써놓은 글만 봐도 그래. 일단 만나려고 작전만 하면 다 맞는다 이거 아니야? 그럼 대단한 거지. 얼굴도 예쁜 거고. 이것도 능력이라고. 그리고 너는 그게 안 되니까. 못생겼으니까 부들부들 하는 거고. 안 그래? 그렇죠. 전략적이네. 막말로 미혼 의사를 노린다 그러면 꿈을 못 깬다. 아직도 지가 공주인 줄 아네. 신데렐라 꿈을 꾸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딜을 하는 거잖아요. 나 정도면 그래. 미혼은 안 되겠지만. 돌싱 의사는 되겠구나. 얼마나 이게 현실을 잘 보는 겁니까. 가식도 없고. 아무튼 이런 음침한 사람들은 안 돼요. 뭘 해도. 아무튼 그렇습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